리허설을 언제 들어가지? 고급치다. 플래식 공연 매력있어. 너무 쉽다. 이게 또 화이트 데이 콘서트니까 또 결혼 음악으로 시작하고 오늘 공연이 되게 재미있어요. 아주 로맨틱하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연주하시는 분들은 식사 먼저 안 하고 시작해요? 무조건 제 루틴은 무조건 바로 손을 풀어야 돼요. 아, 네. 네? 연주 순서로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성 팔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멋져. 예, 저희 오늘 공연 순서대로 홍쌤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진지해, 진지해, 진지해. 진지한 표정 처음 봐. 괜찮습니다. 이 오케쳐 선생님들 밸런스 레터 B부터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면 좀 더 배려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딱 이러니가 긴장한 게 보이네. 그전까지는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케스트로 단원의 연견되어 어떻게 보면 제 동료들과 제 후배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 선생님들도 있고 함께 호흡을 마칠 때 이때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와우, 브라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공연할 때 이 Will You Be My Home 하기 전에 제가 멘트를 잠깐 할까요? 아니면... 하시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와서 멘트를 하고... 그런 구성이 있으면... 너무 좋지. 너무 다채로울 것 같아. Will You Be My Home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이제 이 공연을 위해서 스트링 편곡을 따로 해서 해주시는 거야? 같이? 혹시 마이크 안 들리나요?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마이크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나오네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The second time 눈이 내 오늘은, 오늘 회사는 죽여졌죠. 어떤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러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 얘가 얼마나 하나 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 있을 때도 있고 또 오늘처럼 너무 사랑이 넘치는 아우, 막 들어온는데 아우,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도 협연자로서 너무나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의 와이브 아우, 어이구 아우, 어이구 너무 좋아요.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연주 때 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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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야. 아우, 시간이 3시 45분. 그래도 너무 시간만이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밥이라도 먹고 오자. 6시 반에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그러면 3시 45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루틴은 자기 관리에 필수인 것 같아요. 아, 얘 행동이 빠르네. 진짜 빨라. 레츠고! 레츠고! 하하하하 6시 반에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5분, 4시 밥 먹고 소요거리가 많긴 많네. 뭐 이렇게 소요거리가 많긴 많네. 나갈 수가 없네. 그랬어. 아, 저거 들고 다니고 무조건 케이스 안에 항상 하나 놔둬요. 손이 생명히 생명히. 그쵸. 그것도 루틴이고 감사합니다. 와우, 예! 네 도시락 잘 나오네 이때가 제일 설레요 내 쉴 밥 먹어 이것도 10분 만에 다 먹었지? 그럼 빨리 먹지 진짜 빨리 먹는데 대기실에서 먹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죠 좀 자 그냥 연습을 할까? 신발 벗고 레츠고 그냥 연습할 게 지금 너무 용량이 많아요 혼자니까 혼자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무언 연습이다 무언 연습